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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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할 것 같아요? 아니, 찍어서! 15분 몇 번 했잖아 그러면서 그거 하는 생각까지 저는 아이디어는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싶은데 가격은 더 좋았나? 네! 짠게도 5,000원에 하라는데 너무 작아서 부자에 있거든 아, 그래서 이거 할 거야? 어? 수면 담고 오, 제일 인기 있는데? 고춧가루 그리고,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해산물 새 거 보지 않았어? 이거 이제 레스킹 까는 거 아니야? 그거 까는 거 안 까요 어디다 줘? 이거요? 150? 어디라고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되죠? 이렇게 고춧가루 후추 사임맛 사임맛 호박 사임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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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살사끼에요 다살사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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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뼈 밥버섯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롯덕 잘 먹었습니다 소화는 잘 되고요 이 소화는 최고예요 맛보고 가세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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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iqu가루 고춧가루 옆으로 먹으면 좋겠는데 둘이 안 들어가지고 살이 안 들어가지고 하나에다가 기라고 해놔야지 응 으응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